자 능률 오가 무진한 나오는데 시작해 봅시다 자이 허리아 서둘러라 찰리 스탯 찰리 아버지가 샤우트 외친다 from the front door 현관으로부터 today 오늘 찰리 is going on a school field trip school field trip은 현장학습이야 현장학습에 갈 예정이다 to the museum 박물관으로 he walk up late 그는 일어났다 늦게 그리고 missed 놓쳤다 the school bus so 그래서 아버지는 데려갈 예정이다 그를 거기로 as 하자마자지 그들이 서둘러 가자마자 서둘러 가다 어디로 그들의 자유주행 차로 charlie 스탯 찰리 아버지는 액티베이티는 작동시키다 작동시킨다 car 차를 by ing가 뭐 함으로써고 ask 그 목적어 그 목적어 투부정사가 누구한테 뭐 하라고 요청하다 자 요청함으로써 그 차에게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어디로 to the museum 박물관으로 자 when 언제야 charlie arrives 도착했을 때 his classmates 그의 그부와 and 로봇 가이드 로봇 가이드가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다 the 로봇 가이드 로봇 가이드가 읽는다 찰리의 표정을 그리고 주목한다 he feels 그가 미안하게 느낀다는걸 이거 미안하게라 정도로 하면 돼 이 for가 돼야지 not arriving on time on time은 정각이라는 뜻이거든 정각에 도착하지 못한거에 대하여 자 여기 not not의 위치는 전치사지니까 이 동명사잖아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들어가야돼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자 it tells him 그 로봇 가이드는 그에게 말한다 it's alright 괜찮아 you are not too late 너가 너무 늦진 않았어 then 그리고나서 the 로봇 가이드는 start 시작한다 to introduce 소개하기 시작한다 the paintings 그림을 하고 여기가 여기 수식하는거야 걸려있는 어디에 벽에 ing 현재분사 기억하면 돼 some 일부는 are painted 그려졌다 by humans 인간에 의해 and others 다른 것들은 are painted 그려졌다 by 로봇 로봇에 의해 그러나 그러나 charlie는 cannot confidently distinguish 자신감있게 구별할 수 없다 the pictures 그 그림들을 여기부터 이 요까지 수식이지 로봇에 의해 그려진 이렇게 자 pp 문법 기억하고 빨간색은 항상 문법이다 자 요것도 누굴 얘기하냐면 pictures를 얘기하지 그니까 구별할 수 없다 그림을 로봇에 의해 그려진 이게 우리말로 from 와 거든 뭐하고 구별할 수 없다 여기가 후치 수식이잖아 인간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과 ppi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this could happen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in the distant future 뭔 미래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것들 중 일부는 아 happening 일어나고 있다 right now 지금 생수가 뭐 뭐 덕태계지 많이 비슷하게 쓰이는 거 due2가 좀 많이 쓰이고 인공지능 기술 덕태계 여까지 자 인공지능이 후치 슈트 들어갔지 쭉 해서 어디까지야 여까지네 어떤 인공지능이야 이네이블이 목적어 다음에 투부당사 와야지 이거 오정식 선생님이 너무 강조했던 거 가능하게 하는 AI 누가 뭐하는 걸 기계가 수행하는 걸 과제를 됐지 자 여기서 수식이지 과제 어떤 과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의 지능 자 기계들은 하고 인공지능을 가진 좀 되겠다 이게 can recognize 인식할 수 있다 말을 번역할 수 있다 뭐 저기 뭐야 언어를 만들 수 있다 결정을 아 뭐처럼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해서 이거 대동사지 이 동사들을 받는 거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받는 거는 둘을 쓰기 때문에 틀리게 낼 땐 R을 낼 거 자 히어라 히어라 뒤에는 복수가 와야 맞지 이렇게 주어가 여기니까 자 몇 가지 얘기가 있다 어떻게 AI가 바꾸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자 이거는 간접 의문문에서 우리 배웠던 거 이게 이직 앞으로 가면 안 돼 여기는 어순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hit the world 자 출발하다 하고 뭐 없이 사람 없이 하고 운전대에 있는 이런 뜻으로 이게 관용적으로 운전 중인 운전하는 사람 없이 자 출발하자 자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차는 아 vehicle 차량이다 어떤 차량이야 여기까지가 수식이 계속이 don't need to be operated 이게 작동시키다니까 작동될 필요가 없는 자 태 기억해 수동태 b++ 작동될 필요가 없는 차례 인간의 인간 운전자에 의해 바위가 의해 하느냐 during the driving phase 운전하는 상태 동안 phase는 면 국면 상태 라는 뜻이야 운전하는 상태 동안에 자 만약에 passenger 승객이 simply input 간단히 투입하면 the destination 목적지를 this automobile 이 자동차는 that's the last 나머지를 한다 자 자율주행차는 have 센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센서 부치수식이지 탐지할 수 있는 보행자를 누구를 자동차 타는 사람을 다른 차량을 어디 있는 도로에 있는 또는 심지어 플래스틱 백이니까 비닐봉다리 이거 감지할 수 있다 이 몇 가지가 목적이지 이 디텍트에 자 어떤 봉다리 부치수식들 같이 suddenly have been blown 갑자기 브라운 여기로 교통으로 인투가 로우니까 여기 수동이지 have been pp 수동이야 자 the ai software는 어디에 자율주행차 에 있는 예측한다 움직임을 자 어떻게 들어갔지 뭐의 이 모든 물체의 물체잖아 그리고 고른다 고른다 몇 가지 이게 동사 첫 번째고 이게 동사 두 번째 S 부터해야 네 문법적으로 고른다 가장 안전한 속도와 방향을 여기까지가 목적이지 자 차가 뭐하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자 투브상사 앞에 for는 다 의미상에 주월하겠다 이거 자 얼쏘 또한 또한이 보통 more of for the more 같은 표현이야 요정도 알고 있어야 돼 인아디션도 되지 그러다가 다 같은 표현이야 자 자 뭐 때문에 자동차의 AI 시스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외답이 아닌지 뭐뭐 하지 않고 라고 했지 내가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산만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정신이 딴 데로 막 빠져있는 거를 distracted 라고 하거든 자 여기 2D 2D 문법 기억하고 자 일부는 믿는다 뭐라고 믿어 자유주행차가 are even safer 심지어 훨씬 여기 비교급 앞에 훨씬이지 똑같은게 뭐 much even still far 다 같은 표현이지 far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그 차보다 여우치 수식이지 이렇게 인간에 의해 뭐 되는 작동되는 pp 로 또 얘도 얘를 수식하는 거야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 자 다음 갑니다 자 a robot that raises your emotions 자 후치 수식이네 너의 감정을 읽는 로봇 자 만약 네가 원한다면 to be friends 친해지기를 with your 로봇 로봇 친구가 되기를 이렇게 해도 돼 here is one 여기 로봇 가 있다 이거 로봇이야 이게 위드가 가진 이렇게 하면 돼 감정을 가진 로봇 로봇가 있다 너를 위한 이렇게 이건 위안 정도가 되겠다 this emotional 로봇 이 감정적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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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rough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로봇은 뭐한다? 해석한다 이것들을 뭐로 해석해? 이것들이 아까 얼굴 표정, 목소리 톤이지? 이게 가르치는데, 뭐고? 감정을, 감정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뭐 같은? 분노, 행복, 슬픔과 같은. 그리고 반응한다, 그들에게. 됐지요? 이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야. 아까 디즌을 얘기하고 이거, 목소리 톤하고 얼굴 표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 반응한다가 인터프리치랑 연결되기 때문에 병렬 S 붙어있어야 돼. 자, 문법. 그래서 만약 네가 Feel Down이 우울한 이거든? 우울한, 우울한 면. 그 로봇은 플레이 틀어줄 것이다. Your favorite song.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To Amuse You.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 Thanks가 뭐 뭐 덕택이지? 이 특징 덕택에 일부 비즈니스들은, 일부 사업체들은 시작했다 사용하는 걸, 이 로봇을. 스타트 뒤에는 아인지나 투부정사 둘 다 되지?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어디에서? 고객 서비스 역할에서.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했대. 자, 이 로봇들은 맞이할 수 있다 고객을, 그리고 참여시킬 수 있다 고객들을 어디에? 대화에. 그리고 설명해줄 수 있다 상품을, 그리고 서비스를. 언비에프는 뭐뭐를 대신하여요. 회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자, 여기는 감정을 잇는 로봇이 있다는 거. 마지막 두 개 정도 남았지요. 자, 합시다. 여기는 최초의 인공지능 화가. 이렇게 되네. 자, 에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는 그림을. 이거는 혼자서야. 스스로. 자, 그 로봇은 에로는 생산해오고 있다. 뭐를? 그림을. 뭐 이래로? 씬스 앞쪽에는 현재완료잖아. 시제를 알고 있었는데. 현재완료 진행형. 뭐 이래로? 1973년 이래로. 앱버스 최초의 그 에로는 만들 수 있었다. 단지 추상적인 이미지만은. 흑백으로 우리말이 안 돼. 흑백으로. 그러나. 그러나. 언더컨트롤리지. 그와는 반대로. 대체적으로. 이런 거 다 똑같아. 언더컨트롤리지. 자, 얼마야? 지난 40년 동안. 5번은 동안이야. 자, 그 에로는 습득했다. 뭘 습득했어? 능력을. 동사 목적어지. 능력 수시가 하지. 그리는. 아주 많은 실제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물건의. 물건의. 그치? 사물의. 뭐와 같은? 바위나. 식물이나. 사람같은. 그리고 그 에로는. 이제 그릴 수 있대. 컬러로 역시. 에로는. 그릴 수 없다.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고. 그리고 스타일을. 뭐의 스타일. 그림의 스타일을. 혼자서. 혼자서.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대. 그러나. 이게 완스가 일단 뭐 뭐 화면이잖아. 일단. 이 데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지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 그 이미지나 스타일들이. 입력이 되면. 어디 안에? 소프트 안에. 그 에로는 그릴 수 있다. 거의 모든 무한대의. 뭐를? 더 가볼게. 독특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대. 이걸 해주면. 자. several of Aaron's paintings. 에론의 페인팅에. 이게 several은 일부야. 이게 주어야. 복수야 복수. have got a. has가 아니라. 틀리면 has겠지. 이런 그 일부는. 널리 칭찬받아왔다. 프레이즈가 칭찬하다니까. have been pp. 수동이지 이것도. 또 널리 칭찬받아왔다. 그리고 전시되어왔다. 그래서 pp로. 여기 프레이즈랑. 두 개의 병렬이. 전시되어왔다. 어디에? 미술관에.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세계의. some people. 일부의 사람들은. 심지어 말한다. 뭐라고 말해? 그들이. 더. 이 데이가 누구겠어요. 더. 예술적이라고. 이 그림이지 이건. 에로니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들이. 더 예술적이라고. 그림보다. 하고. 누구에 의해 그려진. 인간에 의해 그려진. 해서 ppg. 행해진 그림보다. painted로 바꿔도 되겠지. 문법 기억하면 돼. 빨간색은 문법이고. 파란색은 접속사.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은. 캐리아웃 실행한다. 다양한 과제를. improve 하기 위해지. 개선시키기 위해. 인간사회를. 과제가. in many ways. 여러 면에서. 그러나. 이제 이게 주제지. 하지만. AI는 또한. 논란이 된다. 논란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이게 중요한 말. 자. what people worry about. 여기에. 물론 이제. 틀리긴 할 땐. death run.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맛이 것이지. 데디아이다. 뭐다. 그 인공지능이. 능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인간의 지능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 이상 몸은 아니다잖아. 이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자. 한편. 반면에. Under Contrary. 아까 이거. However. 똑같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해? AI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도 접착사야. 여기 틀리게 낼 때는. Y를 낼 거야. Y는 안 돼. 그래서 왜냐하면. AI가. AI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능력이. 이게 농사고의. 뭐와 같은 능력이야? 이게 뭐와 같은 거잖아. 목표를 만드는 것 같은. 자신의. 어떤 목표야. AI. 인디. 인디. 펜트. 우리말로 하면. 뭐뭐와 별개인. 뭐뭐와 상관없는. 반면과의. 반면과의. 명령과. 관계가 없는. 그렇지. 또는 별개인. 이렇게 두세. 별개인. 자신의 목표. 뭐와 같은. 이걸 개발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여기 아가. 왜 아가 왔냐면. 여기 선행사가 꼴이야. 꼴. 그래서 아야. 자. nobody can predict.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정확히. 어떻게. AI의 미래가 펼쳐질지.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 AI. 분명하다.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거라는 건. 더지. in the future. 미래. to avoid. 피하기 위해.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자. 뭐라고 제안해? 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이게 주어야. 기준이. 누굴 위한. 이게 위안. area. 게. 고안되어야 한다고. 여기 왜. b가 왔냐면. 이 앞에. should가 생략된 거야.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suggest. 가 제안하다. 일 때는. should. b로 쓰여야 돼. 근데 이. should는 생략하고. 원형이 보여야 돼. 문법. 그렇게. 이렇게. 자. 만약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인간과 로봇은. 가질 것이다. 더 나은. 기회를. 뭐하는. 공존함. 오브 다음에. ing 해석은. 뭐하는. 이라. 계산. 더 나은. 공존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평화적으로. 생산적으로. 그지. 앞날에. 그 헤드레. 암은. 다가올 헤드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날에. 다가올 헤드레. 다 맞아. 자. 여기까지. 리딩완을 끝내겠습니다. 리뉴스가 맞지. 를. 메인. 이. 이. 감사합니다.